아 열렸나? 잠겼네 아이 미치... 뭐야 이거 일단 한명은 찾았구나 자 한명 찾았어 이게 아마 4명인가 될건데 어 아 저렇게 또 나와있네 자 일단 찾으러 가자 3명인가? 아 3명인가? 그러면 이제 2명 남은건가요? 그런거 같죠? 목표가 2개 남은거 보니까 그런가보네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없구나 어? 아 이건 서브에요 이건 안합니다 너무 많아요 239개인가 있어요 지금 남은게 아 이거 메탈 맞죠? 배트맨 슈트 이번에 완전히 아이언맨처럼 나왔다니까 개쩐다니까요 이쪽이냐? 여기 먼저 들어가자 로빈 자 저건 뭐 그림자냐? 사람의 그림자인가 저거 어? 전기가 튀었던거 같은데 일단은 문 열고 자 로빈을 보내고 나 혼자 설마 싸우라는건가? 그런 스토리만큼은 막고 싶거든 트맨 이어 제발 너가 게임하는게 아니라 내가 게임하는거라고 로빈이랑 같이 싸우지 부탁해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어허어 아 이거 올라가는 길이 있네 뭐지?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아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걸 부수고 나가는 수 밖에 없겠구만 파이제를 발라야겠어 자 여러분들 그 너무 지나친 서울대 배트맨 학과 토론은 서울대 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터티는게 좋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쟤가 여길 와야지 아아아 뭔 말인지 알았다 이거를 음성을 또 이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아 이게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되네 여기서는 못하니까 다시 절로 나가야되나? 어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세상 장애 있잖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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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뭐야 여기로 오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와봐 와봐 와보라구 와봐 그렇지 터트려 터트려 좋았어 됐구요 이런거 하나하나 활용하는건 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 없이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게 좀 그렇긴 한데 보안기 보안기 제임스 토드 얘가 그거 아니냐? 진짜 조커 닮아가는 애 제이스? 다른 애인가? 재이슨 제이슨 누구길래 이렇게 내는거냐? 이제 이 배지 이제 지금 죽음을 당겨. 그것은 첨단으로 변哈기라일 것였다. 아니 불가능한 거에 놓은 것 같다. 왜 저는 그냥 죽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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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못 죽일까? 아직 아니야, 아니 도저히. 글자, 너와 같이 먹으러 갔다. 주로 싸우고 나 사람들과 남아있는 여유와 하는 건지는? 아 조커 선동지 장난 아니네 설마 로빈이 당황했어? 오우 잠깐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우 쟤 뭐 저렇게 해서 타락시켰다는 얘긴가?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 지금 과거인지 환영인지 알 수가 없네 제이슨 토드 아 지거 범죄와 싸우는 자 사망했네 죽었었구나 배트맨 357편에 나왔었다네요 아하 91키로는 안돼? 가면서 봐 이렇게 되고 격정적인 성격 숙련된 수사는요 조커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에 불과하고 배트맨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제이슨은 조커를 직접 죽이려 했으나 광대 왕자 조커에게 생포대 고문당하다 살해됐다 이 때문에 배트맨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토론 수퍼 노노합니다 진지해요 장난치면 블랙당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 손을 가진다 우리에게 큰일을 가진다 이곳은 가만히 있어봐 이곳은 왕자 이곳은 왕자 미안해 우리에게 두근를 구입했고 그녀의 소식을 구입했다고 지어는 아들 저곳에 두근를 기다려다 이럴수가 키패드? 아하 가만히 있어봐라 이걸로 가야되나? 잠깐만 이게 아니야? 키패드 교란장치 어? 이게 맞을텐데 이게 어떻게 아닐 수 있지? 어? 아 그냥 누르는 거야?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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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러면서 베트민한테 징징대고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납치도 당한게 맞았고 솔직히 말하면은 걔가 그 저기 뭐야 백신을 갖고 있다고 해야되나? 어 그랬잖아요? 감염에? 감염됐는데 안 변했잖아 헨리는 근데 특이한데 특이한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도 협조를 잘해 베트민한테 막 나가게 해달라고 막 당장이라도 탈출하려고 그랬던 애였는데 어 너무나도 잘하네 협조를 놀라운걸? 그냥 알프레도처럼 됐어 어 어 이거 잠깐만 어떻게 봐야되지 이거? 뒤로 이거 이 부분을 봐야될텐데 아 키패드 접속 아 내 영상을 돌려봐야지 자 지금 0번부터 눌렀고 0번 하나 눌렀어? 아 저 오른쪽을 봐야돼 0번 다음에 5번이야 0번 다음에 5번? 그리고 7번?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거는 반대로 저기 생각해야 되니까 0, 5, 9다 저거 아마 거울에 비춰진거일테니까 0, 5, 9? 3개밖에 안눌렀다고? 아 그래? 어? 4개 눌렀어요? 아 나 바보냐? 아니 0, 5, 9, 9인가? 아 잠깐만 저 위에있는것도 한번 눌렀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어 0, 5, 3, 9야 확실하게 알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조졌네 조졌네 이거 뭐 어떻게 폭탄 어떻게 재해줘야되냐 아 그냥 얘 죽이면 안돼? 조코로 변해가는데? 진짜 혜택이 없이 그래픽이 좋네 진짜 혜택이 없이 그래픽이 좋네 아 아 아 어디서 성우가 진짜 잘한거 같애 이런 쌍놈의 거 자 지금 저기서 로빈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 뭐야 아 내가 로빈으로 움직이고 있었던거야? 아 뭐야 그런거였어? 아니 나 화면이 안 움직이길래 나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줄 알았어? 참 뭐 힌트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로빈으로 움직여 아 이런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거였구나 설명도 없어 빛에 걸리면 안되는구나 아 뭔 말인지 알았네 근데 어떻게 안걸리고 이걸 가지? 어어어어어어어 아 알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아직은 아냐 아직은 아냐 좀 더 갈 수 있어 아 빨리빨리 빨리 해제 빨리 해제! 안 돼아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ㅏㅇ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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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나 잘하지? 다한게 아닌가 싶다 자 다 해제됐다 이제 그러면 얘만 때려 눕히면 되나? 이제 어떻게 되냐? 다 된거 같은데 아 하나 남았네 하나가 처음부터 있었네 이걸 못 봤네 내가 하하하하 오우야! 나는 당신의... 두려워! 그 범위가 다 사라졌어 카리스마 죽는 시간 이제 얘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그럼 잠깐만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눈초로 와서 그냥 테이크 다운 와 이 미친... 아 세모버튼 눌렀는데 네모눌렀어 이... 하... 죄송합니다 아 이걸 다 해놓고 버튼 하나에 잘못 눌렀네 아 1cm만 밑에 있는거 눌러야지 진짜 아 버튼 잘못 눌렀어요 어이가 없구만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이번엔 깨겠다 근데 저 조커 노래 잘 부른다 진짜 성우 어 그치 조커 성우 고생 많이 했을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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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았을 때 우리 같이 같이 있어야되면 자 이제 웃기고 자 이제 웃기고 자 이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아하 그치 테이크 다운 어 뭐하는거야 야 저렇게 쉽게 벗긴단 말이야 아 엔코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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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감각도 있구만 들어 로빈 들어 얘 음 가자 itan 툭 T pod 재능 자 그 아마 그 한명 남았을텐데 약간 등치 크게 베인처럼 생긴 해 있던데 doch 오 자동차 업그레이드 좋아